벤치, 벤치 GLC350E 2019년식 차량의 벤치 및 수입자 전용 데타셋 고급 트위터 제품과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 컨디션도 좋아지는 1세라 헤드캡을 장착하는 작업내역입니다. 특히 이 차량에는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위터만 장착해도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데타셋 핸드메이드 D31M 벤치 전용 그리고 1세라 헤드캡 장착 동영상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